토이 트레이더스에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제일 큰 토이스토어입니다 스토어 이름이 토이 트레이더스죠 상점 이름 그대로 중고 장난감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품도 있고 중고도 있습니다 장난감 종류 수집하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샵입니다 중고 장난감은 그 가격을 산정을 해서 가격에 해당하는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트레이더 박스라고 하는데 이 매장에서 그 후 트레이더 박스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써놨습니다 흥미 있으신 부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품들이 수집가들을 위한 고가인 것부터 너무 다양하고 진열도 잘 돼 있어서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비교 수집하시는 분들이 탐내실 만한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비교 수집하시는 분들이 탐내실 만한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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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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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뭐지? 재밌지 여기? 여기 고기 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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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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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